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해 대동에 있는 식물 알베로 카페에 왔습니다. 와, 날씨 굉장히 좋은데요. 요즘에 정말 목련꽃이 또 너무 멋지게 피어있던데 여기 식물원 하우스 앞쪽에 예쁜 매화꽃이 저렇게 허드러지게 피어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하우스 식물원이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가보니까 식물원 하우스가 한쪽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 다육이 농원이 있습니다. 여기 식물원이 편산시 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알베로 다육이라고 다육이 농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주 하요일마다 휴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 날짜가 하요일입니다. 여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용하게 찍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도 마시고 카페죠. 오, 네. 멋집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길은 저기 한어른 머트가 있는데요. 이 골목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요. 약도 잠깐 보러 갈까요? 네, 찾아오시는 길이 이쪽으로 아마 나와있다고 하는데 저기 친절하게 또 네비가 찾아오시는 길 여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오, 들어온 쪽에 와, 멋진 분재식의 화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휴무이다 보니까 오, 네. 사람이 없으니까 고즈넉하게 느껴지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안에 한번 못 들어가 봤는데 다음에는 꼭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새순이 돕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여기는 또 장독대도 이렇게 길이 나있고 오, 네.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는 빵도 팔고 네,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여기는 또 그네도 있네? 와, 외부에서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알베로 다육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은 휴무이다 보니까 네, 안에 분위기가 조용하죠. 자, 전체적인 분위기 먼저 한번 보고 명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멋진 네, 이게 옛날의 장성인가? 그쵸? 이렇게 입구를 한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는 네, 예쁘게 식재된 아이들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판매된 아이들이 입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기는 네, 이렇게 네,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자, 알베로 다육입니다. 전화번호가요. 네, 010-3399-0342이고요. 자, 택배 가능입니다. 5만 원 무료배송이고 자, 친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뒤쪽에 보니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9번 길 93-14 되어있는데요. 자, 초정리 198-1인데 그냥 간단하게 식물 알베로 카페를 치시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네, 물레방아 소리가 들리죠? 와, 여기 너무 멋지게 아우, 또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살짝은 네, 추억이 약간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는 네, 분채 심어진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에는 분채 심어진 아이들. 와, 지금은 약간 차강을 한 상태라서 네, 햇살이 좋은데요. 약간은 네, 화면에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차강을 친 상태이고요. 자, 들어오는 입구 네, 지나서 옆으로 보면은 아, 요거 네, 분채 심어진 아이들이 쫙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거까지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여기 보시면 예쁜 이들 알사탕이란 아이와 아주 네, 환박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는 분채 심어진 아이들. 와,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쁘네. 이게 브레이드 러너인가? 고로나인가요? 아, 네, 미니벨 금도 보입니다. 자, 루츠도 보이고요. 음! 네, 요건 TM이 아주 멋지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분채 심어진 아이들도 다 판매가 되는 걸로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네, 풀분, 플라스틱에 네, 심어진 아이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와, 요 아이는요. 혜리와슨 백금이 있습니다. 혜리와슨 백금 네, 제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조그미 아이들, 을망졸망한 아이들도 있는데 자, 대푼 먼저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네, 사심방송입니다. 제가 큰 사이즈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자, 요거 수형이 줄리아나라는 아인데 요게 3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키웠던 아인데 요 아이 색감이 아주 네, 그 붉은색인데 약간은 다크함이 나오는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면 너무 예쁘잖아요. 자, 요거 철학기에서 약간 풀린 듯한 그런 느낌도 도는데요. 자, 줄리아이나 요 가격, 큰 사이즈 35,000원입니다. 와, 개인적으로 멋스럽게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예쁜 네, 아이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35,000원이고 네, 이 30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요거는 네, 노끼라는 지금 노란색 꽃이 피어서 너무 예쁜데 요거 택배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네, 둥근잎 비치후리대가 큰 사이즈가 들어왔는데요. 또 때에 따라서 요런 아이들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격은 5만원이에요. 자, 수형에 따라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자, 다양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예쁜 아이들도 저쪽에 있는데요. 일단 둥근잎 비치후리대 20이 넘는 큰 사이즈 25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30이 넘겠죠. 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바닐라비스가 정말 큼닭한 대품 사이즈가 들어왔는데요. 우아, 묵직합니다. 너무 예뻐요. 야, 이걸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자, 가격 바닐라비스 5만원입니다. 요 사이즈는 20이 훨씬 넘는 사이즈예요. 자, 제가 볼 때는 한 25. 그리고 여기는 네, 모체를 중심으로 네, 아가가 오밀조밀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큰 사이즈인데, 자, 요거 5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와, 요런 거는 그냥 본체에 택배를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요렇게 큰 사이즈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한 포트 남아있다고 하니까 자, 요거는 네, 수연입니다. 수연 네, 수연이 큼닭한 사이즈예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5만원, 저 차 또 주셨네. 자, 요거는요, 큰 사이즈 지금 속에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네, 24네요. 맞죠? 24 내지, 어, 25. 자, 요거 수연, 요런 사이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24이네요. 자, 요거는 수연, 큼닭한 사이즈, 네, 꽃송이가 한 움큼입니다. 자, 요거 가격은 네, 5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뉴 진스라는 아이인데, 이거 뭐 아이돌 이름 아닌가요? 자, 요거 최근에 들어온 신상이라고 하는데, 자, 색감은 너무 예뻐요. 요렇게, 네, 느낌이 화이트 엔젤 같기도 하고, 자, 얼굴은 약간 더 동글동글하네요. 자, 누진스, 네, 이름도 약간 네, 색다릅니다. 신상, 자, 요게 두 포트 있다고 하는데, 18 내지 19 인데요. 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정말로우 차라는 국민, 네, 다육이에요. 네, 키우기도 쉽고, 물도 약간 좋아하고, 색감은 언제나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인데요. 자, 큼닭한 사이즈, 네,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요게 사장님께서, 네, 들어오시는 가게보다 조금 저렴하게, 첫 유튜브 영상을 담으신다고요. 저렴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특가 상품도, 네,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요, 23이네요. 자, 23인데,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자, 큼닭한 사이즈, 제 손으로 크게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자, 요렇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다음은 저쪽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요 아이가, 아, 정말 초록 장미 같습니다. 입을 앙당물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자, 라이프 티그라라는 하월시아 종류인데, 요 아이들이, 네,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고, 물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자, 얼굴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네, 초록 장미 예쁜데요. 자, 가격은 4천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채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칠입니다. 자, 요렇게 라이프 티그라, 어, 요거 필요하시면, 네, 한번 품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가렛 금입니다. 네, 아주 초록초록한, 네, 요런 아이들이, 아, 아주 백색으로 바뀌면서, 핑크톤이 돌기 시작하면, 너무 예쁜데요. 자, 요거 마가렛 금입니다. 자, 요 아이가, 네, 모체를 중심으로, 네, 4두도 있고, 5두도 있고, 6두도 있습니다. 요거 가격이, 네, 만원씩이네요. 자, 대략, 네, 10센치 정도 됩니다. 네, 마가렛 금 가격은 만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자니라는 아이인데요. 와, 요 아이는 또 블루스카이 색감에, 네, 화사한 핑크톤이 나오면, 너무 예쁜 아이, 조금은 달궈지면, 네, 약간 뾰족뾰족한, 네, 로제트 얼굴이 너무 예쁜데요. 자, 자니라는 아이,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11 내지 12이에요. 자, 두 포트 모입니다. 이렇게 자니,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네, 다음은 메비나 금입니다. 메비나 금, 네, 이 색감 때문에, 네, 메비나 금은 언제나 사랑을 받아요. 자, 요 아이가 약간 통통한데요. 자, 조금만 달궂으시면, 예쁜 색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대략 11 내지 12인데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요기 수형은 요렇게 한번 보시고, 색감은 요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네, 요거는 뭐 곧 예쁜 색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요기, 네, 금이 하나 있는데, 요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설금인가 하는 고아이 같기도 한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자, 요 아이, 네, 8,000원 들어가겠습니다. 가격, 8,000원. 자, 식물 사이즈, 네, 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를 주셔가지고, 사이즈를 다 일일이 얘기를 하니까, 네, 약간 실방 같아요. 자, 요거, 네, 어, 모르는 SP 금,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특가 상품, 해리 왓슨입니다. 자, 요게 사장님께서, 요거 특가 상품으로 내어주셨는데, 이게 예전에 들어왔던 가격이라서, 요게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해리 왓슨 백금이, 아우, 네, 요거 물 들으시면 아주 매력적이고 예쁜 아인데요. 잘 없어요. 근데 가격은, 요게 15,000원입니다. 해리 왓슨 백금. 자, 요거 사이즈가요, 18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 자, 요거는 뭐 19 정도 됩니다. 수영에 따라서, 어, 그랬는데요. 자, 요거 해리 왓슨 백금, 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요거 수영 한번 보시고, 요런 아이들. 그리고 요렇게, 네, 요런 아이들. 그리고 큼닥한 얼굴.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해리 왓슨 백금 특가 상품으로 나왔는데요. 자,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자, 두 번째 특가 상품입니다. 요게 사이즈가 굉장히 큼닥한 사이즈인데요. 자, 요 아이가 또 물 들이면 너무 빨갛고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자, 요 아이들 가격은 네, 2만원씩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약간은 네, 밥의 그 풍성함이 조금씩 다르죠. 자, 요 아이가 굉장히, 네, 22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색감, 산뜻한 색감이 나오는데, 자, 긴 잎 적성, 네, 요 아이도 한번 재볼게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게 네, 21이고요. 자, 목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묵은 둥이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아, 정말 네, 듬직한 아이. 자, 요거는 25이고요. 자, 사이즈에 따라서 요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자, 특가 상품은 긴 잎 적성이에요. 자, 요 아이가 네, 물들임도 아주, 네, 생명력도 강합니다. 자,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요거 한번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요 아이가 네, 조금 작은 사이즈 가격 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네, 22, 그래도 22이에요. 자, 보시고 21. 자, 요거는 요런 수형이고, 수형에 따라서, 자, 요거는 옆에 아가가 달고 있습니다. 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네, 각각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자,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2만원이고,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이에요.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아르제입니다. 물들면 크림색에 진달랩빛감으로 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색감 때문에 또 요 아이가 반하잖아요. 어, 아주 풍성하고 통통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요렇게 재니까 15 내지 16입니다. 자, 수형은 다양하게 있어요. 자, 아르제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뒤쪽에도 한번 보시고요. 아주, 네, 보기에 그냥 풍성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아르제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요즘에 에오니엄 속 아이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자, 니카금이라는 아이가 요렇게 묵둥이가 들어왔습니다. 어, 만져보시면 딱딱하고 굉장히 건강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보니까 12 대략입니다. 대략. 12 요렇게 있고요. 자, 니카금 가격은 네, 2만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매직증 골드 너무 예쁘죠. 골드빛감에 가격은 8천원입니다. 자, 대략 요렇게 한번 보시고 13이네요. 매직증 골드 가격은 8천원입니다. 자, 플로레센스가 화사한, 네,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6천원입니다. 금강미 나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꼭 꼬집기를 안해도 밑에서 봄이 되면 네, 예쁜 아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6천원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대략 12 내지 13입니다. 네, 요렇게 예쁜, 네, 예쁘고 착한 아이. 네, 가격은 6천원이에요. 네, 바로 옆에 땡글땡글한 샴페인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3천원이라고 합니다. 와, 요거 한 포트 꺼내볼게요. 너무 예쁘네요. 요렇게 짱짱하게 잘 달궈진 샴페인 가격은 3천원입니다. 자, 요거 풀보는 모종 포트인 것 같아요. 자, 알사탕이 있는데요. 아, 제가 또 최근에 알사탕 구매를 했는데 6천원입니다. 요거 두 포트 남아있대요. 자, 레드베리 요아이가, 레드베리가 3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알라리, 네, 외쳐있는 모습, 산딸길같이 너무 예쁜데요. 자, 레드베리 가격은 3천원입니다. 저거 한번 보실게요. 옆에서도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죠? 네,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요아이 이름은 또 에큐핑크란아이 15,000원입니다. 자, 이름에 핑크가 들어가면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삼두에 아가 자구가 육두군생이네요. 자, 에큐핑크란아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제가 또 옥대있는 아이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네요. 자, 요렇게 놔두고.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샴페인인데요. 자, 요아이가 제일 반듯한 아이예요. 제일 예쁜 아이를 들었습니다. 자, 가격은 3,000원이에요. 어우, 생장점이 요거 퍼플색으로 물들어가면 와인핏감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샴페인, 네, 독일 샴페인이에요. 다섯 포트 보이는데 가격은, 네, 3,000원입니다. 자, 그린에메랄드금 요거는 만원되어 있네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사탕금입니다. 사탕금 가격은 6,000원이에요. 자, 보시면 목대도 한번 보면 굉장히 건강미가 나오고 있고요. 청년기 같습니다. 청년기, 다육이가. 청년기가 너무 좋죠? 자, 요거는 사탕금, 네, 두 포트 합시게도 되는데 6,000원입니다. 자, 두 포트 남아있어요. 자, 요거는, 네, 환엽송록, 네, 요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가격 5,000원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 관심 있으시면, 네, 색감 때문에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네, 빨간 포트인데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풍성한 아이로, 네, 요렇게 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디칸스입니다. 라디칸스 요즘에 꽃이 너무 예뻐서요. 자, 요거 짱짱한 묵은둥이, 요거도 한번 보실게요. 자, 옆에도 아가가 오밀조밀하게 삐짚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요런 아이들은 모닥모닥 모아서 심어놓으면 꽃이 너무 예쁘니까 보기 좋죠? 네, 인테리어 효과도 살짝 있고요. 자, 가격은 요거에, 네, 3,000원 되어 있습니다. 3,000원. 자, 홍페페, 네, 아주 향이 너무, 네, 꽃향이 좋은 아이죠. 8,000원 되어 있고요. 자,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기는 뭘까요? 자, 요거, 네, 플로리디티가 5,000원입니다. 자, 이두근생인 아이도 있고요. 네, 짱짱해서 아주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네, 플로리디티, 네, 5,000원 되어 있고요. 자, 레드벨벳입니다. 네, 레드벨벳 요거는, 네, 3,000원 되어 있습니다. 와,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합식해도 예쁠 것 같고, 요런 아이들 보세요. 안에 오밀조밀 들어가 있는 아이. 자, 레드벨벳, 네, 요거, 네, 새아이 합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3,000원입니다. 아우, 너무너무 예쁘네요. 정말, 저도 이거 품고 싶어요. 자, 탑핑크라는 아이가 묘하게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기 손톱도 한번 보시고, 예, 몸값이 조금 있어요. 네, 삼두, 네, 꽃대 물고 있는 아이. 네, 또 이름이 핑크가 들어가면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가격은 요게 1,000원입니다. 자, 몸값 조금 있어요. 자, 달구어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요아이는 페스티벌이라는 아이. 와, 제가 에오니엄 속 아이, 첫 입문하게 된 아이가 요아이 때문에 입문했는데요. 자, 오두군생입니다. 자, 가격은, 네, 6,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안에는, 네, 초록초록 연두연두, 바깥은, 네, 와인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 페스티벌.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리틀잼이에요. 리틀잼은 또 빨갛게 물들어 가잖아요. 네, 빨갛게 물들어가는 와중에 요아이가 또 노란색 꽃이 피면 너무 예쁜데요. 자, 모아서 합시켜놓으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게 가격은, 네, 3,000원이에요. 저렇게 아주 풍성하고 밥이 많습니다. 자, 꽃대 올리고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기 옆으로 넘어가니까, 아, 요런 아이들은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몸값이 조금 있는데, 자, 요거는 파스텔철화인데요. 자, 색감이 너무 예뻐요. 파스텔철화. 가격은 요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생얼로 다 풀렸고요. 옆에는요, 자,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습니다. 파스텔철화, 작아도 아주 예쁘죠. 자, 예쁜 소분에 분갈이 해놓으시면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비치라는 아이. 이야, 요게 손톱이 약간 길쭉길쭉하니, 네, 화사한 핑크톤이 나오는데요. 자, 비치가 요게 삼두근생인데,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빨간 포트보다 큰 사이즈예요. 자, 8 내지 10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치 가격은, 네, 8,000원이고요. 자, 블루헬프, 네, 6,000원입니다. 목대 있는 아이, 블루헬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보여도, 네, 분갈이 해놓으시면, 네, 황골 탈퇴하는 얼굴입니다. 자, 요거 너무 예쁜 아이, 가격은 6,000원이에요. 자, 아가 달려있고, 네, 잘 달궈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이는 뮬리라는 아이인데요. 자, 뮬리가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네, 아주 예쁜 색감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뮬리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 같은데, 자, 가격은 8,000원입니다. 눈에, 요렇게 한번 보시고, 포트가 다섯 포트 보이는데요. 자, 가격은 8,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도, 네, 홍미인인가요? 홍미인, 아, 아메치스네. 아우, 네, 미안합니다. 자, 아메치스, 요렇게, 네, 아가 많이 달려있는 아이. 자, 요거 목대 보시면, 묵은 등이라는 게 표가 나죠. 자, 요기 수영화 한번 보시고, 네, 약간은 동글동글하게 말면 더 귀엽습니다. 자, 목대 보시면, 네, 묵은 등이라는 게 표가 나는데요. 자, 아메치스, 가격은, 네, 13,000원인가? 자, 13,000원이에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요것도 한번 보시고, 네, 보라보라해서 너무 예쁘죠. 네, 정말로 땡글땡글한, 네, 잘 익은 멀로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 2도, 3도, 4도 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아이가 가격이 5,000원입니다. 자, 한 포트 꺼내볼게요. 자, 요런 아이들, 물론 작고, 네, 올망졸망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한번 찜해보세요. 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네, 웨스트 레인보우 또 합시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 때문에. 자, 요거는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4,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 포트 한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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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자, 요거, 자, 웨스트 레인보우 실수하니까 옆에 언니 웃고 있어. 자, 요거 4,000원입니다. 예쁘죠? 네, 요거는 뭐 언제나 사랑을 받아요. 네, 요거는 말이 필요 없는 아이. 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이 요거 5,000원씩이에요. 자, 요런 아이도 있고, 요것도 색감 때문에 너무 사랑을 받잖아요. 자, 요거는 2두도 보입니다. 가격은 5,000원씩인데요. 자, 요렇게, 네, 적심에서 아가가 많이 사두도 있고, 자, 요런 거는 외두인 아이들, 요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가격은 5,000원이에요. 네, 요렇게, 네, 빨간 포트 사이즈입니다. 네, 옥연입니다. 요아이는 하얀색 꽃이 피면 그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향을 맡으면 하루 종일 옥상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자, 요거 옥연, 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초콜릿 색감으로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옥연, 꽃대에 다물고 있죠, 요식이는, 네, 8,000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도 한번 보시고, 넓고, 넓고 식으로 요거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약간 넓은, 입구가 넓은 분에 심어주면 멋집니다. 자, 요거는 옥연, 가격은 8,000원이고요. 자, 요아이는, 네, 염자금인데요. 자, 골드빛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염자가 또 뜨고 있던데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기는 약간 또 적양갈매기 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게 원 가격인데요. 자, 요거 12,000원에, 저 가격이, 네, 요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12,000원입니다. 자, 뒤에 요거 포트가 너무 예쁜데요. 자, 요아이, 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아유, 노랑노랑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자, 요거 염자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요기, 아, 꽃피는 염자, 네, 꽃을 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저희 집에, 네, 꽃이, 덕양갈매기가 예쁘게 피어있는데, 자, 요아이들, 꽃피는 염자, 요렇게 보시면, 또, 네, 불을 부른다, 행복을 부른다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어서, 이상하게 또 눈이 가요. 그리고, 네, 또 개업식 때도 선물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예쁜 꽃을 한번 보고요. 자, 꽃피는 염자, 네, 요거 판매해볼게요. 작은 사이즈, 네, 요아이가, 저도 하나에 구매했던 아이인데요. 자, 꽃피는 염자, 자,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는, 네, 20, 조금만, 19 내지 20일 것 같은데요. 자, 요런 알도 키워서, 네, 예쁜 꽃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꽃피는 염자, 가격은 10,000원 이고요. 와, 여기는 또 프릴이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가, 멋있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 네, 가격은 5,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수영을 잡아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약간은 흘러내리게 심어도 되고, 자, 요렇게 미니벨 금, 네, 목대 있는 아이, 그리고 예쁜 색감이 나오는 금기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5,000원씩입니다. 자, 옆에다 한번 보실게요. 요런 아이들, 두포트 합식이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모모카 금입니다. 요 아이가, 모모카 금이 아주 연두연두 하다가도, 요렇게 라인을 살짝 그리며, 정말 깜찍하게 예쁩니다. 자, 요 아이, 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자, 큼닭한 얼굴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연두색감과 붉은색의 만남이 너무 예뻐요. 가격은 7,000원이고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 네, 라울입니다, 라울. 아유, 내 아가가 어쩜 요렇게 많이 나오는지,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삐짓고 나오는지요. 농원에서는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와, 보금만 있어도, 요 한 포트만 있어도 든든하네요. 자, 큰 사이즈 아니어도 너무 예쁘죠. 자, 요거는 라울, 가격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요게 몇 포트냐? 네, 세 포트인데요. 세 포트 다 요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자, 아이보리, 요거는 가격이, 요게 안 맞다고 하는데, 자, 요거 판매되는 가격은 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굉장히, 네, 묵은둥이인데, 얼굴이 금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기발랄한 아이들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드인데요. 너무 예쁘죠. 밑에 아가도 많이 달려있네요. 자, 아이보리, 가격은 대략 4만원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요 아이가, 네, 플로리디티라는 아인데요. 오, 너무 예뻐요. 자, 너무 예뻐. 아주 통통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플로리디티 가격은 7천원, 아, 6천원이네요. 자, 너무 예쁘죠. 네, 플로리디티 가격은 6천원입니다. 네, 요렇게 식물 알베로 카페 안쪽에 있는, 네, 알베로 다육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멀리 있는데요. 와, 요렇게 코너 종류도 있고, 자, 앞으로 이제 예쁜 다육이들 많이 소개를 할 텐데요. 네, 많이, 네,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담다 보니까요. 자, 여기는 또, 이게 뭐야? 오,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긴 음파, 음파금인가? 네, 요런 아이들도 있었네요. 이제 보니까. 네, 뒤쪽으로는 또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네, 방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안에는, 네, 소담스럽게 되어 있고요. 자, 식물 알베로 카페, 저기, 네, 월, 화요일마다 휴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용합니다. 제가 영상 담기 좋은데, 자, 저기 알베로 카페가 있고요. 자, 물레방아가 아주 소담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알베로 다육이였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